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석궁은 충매지가 나왔어요. 시장 공격전 아니면 게임맷 완료에 드랍됩니다. 저에게는 시장 매치 끝난 후에 드랍되었어요. 충매지 완료하기를 위해서 500 처치가 필요합니다. 소나기 던전에서는 한 것을 추천드립니다. 들어가자마자 적이 한없이 있으니까요. 그거 한 다음에는 장세라는 속성이 추가됩니다. 이 무기로 적의 포움막을 파괴하면 예비탄약으로 탄창을 재장전합니다. 에너지 무기의 원수가 적의 파워막 원수와 일치하면 자격시 탄약을 재생성합니다. 이외에는 조작성 플러스 20 그리고 탄식 플러스 하나도 추가될거에요. 되돌도록 빨리 얻길 바랍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